김현준 씨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. 사람 농락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냐. 무슨 승질머리가 끝떠요. 말 조심해. 나 당신 상관이야.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키스한 거야? 나에 대한 도전이었어? 아님 사랑이었어? 세상 삐딱하게 보는 모른자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? 너무 단순하거나 무식한 판단 아닌가요? 왜요? 선언 отвеч. 왜요? 선언 안 otros. 어떤 여자인데? 술을 낮추려. 바 weniger 이분들 따라가. 내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내가 정한 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거 장난 아니고 웃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누가 어디로 갔었어? 일본 동행한 사람 있었지 쥐지질래? 생일 현준이하고는 언제부터 갔다였던가요?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너 단독이 뭐가 있어? 걱정하지마 그만 잘 갔다와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나 현준씨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죽더라도 같이 죽을 거야 나 현준씨 이대로 두고 못 가 승헌아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부디 나를 잊지마 부국자는 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